다음 주에 드셔도 되고 그 다음 주에 드셔도 그 맛이 유지됩니다만 SF플러스 자산운용은 아마 조만간 곧 마감할 것 같습니다. 빨리 좀 들여다보시고 지원하실 분들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저도 3프로티비 잘 안되면 열심히 지원 좀 해보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당분간은 저는 3프로티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최선생님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프로님 반갑습니다. 네. 아 무슨 말씀 하시려는 표정인데요. 네 어제는 이프로님께서 좋아하시는 목요일 오늘은 제가 사랑하는 금요일입니다. 아 금요일. 행복합니다. 아 좋죠. 늘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금요일은 좋아하시더군요. 아 주말 매우 기다려집니다. 저희가 열심히 일했고 이제 주말은 또 열심히 책 읽어야죠. 그렇게 열심히 일하라고 강조하는 우리 김프로 형도 금요일 되면 좋아해. 내일 방송 없잖아. 어제는요. 어제는 최선생님 가시고 나서요. 무슨 일 있었냐면 장우석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중요한 질문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미국 주식이 왜 잘 가냐. 미국 기업들은 어떤 혁신과 성장의 DNA가 있는 거냐. 왜 꼭 그런 기업들은 미국에서만 탄생하냐. 거기에 대해서 장우석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서로 이제 답도 아니고 주고받았는데 결론이 뭐가 났냐면 이거는 최파고 선생님한테 여쭤봐야 된다. 최영석 선생님 오시면 여쭤보자.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답을 오늘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말에 생각해보고 월요일날 주시겠습니까? 뭐 제가 거창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자본주의 시대에 자본주의라는 시대에 가장 잘 발달된 게 일단 1차적인 배경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게 제가 지난 10년간 경험하기로는 결국 자본이란 더 좋은 것, 더 안전한 것을 찾아가는데 글로벌리하게 미국이란 국가 자체가 워낙 자본시장이 건강하다 보니까 글로벌리하게 자본 자체가 모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그 풍성한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들이 성장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돈이 많이 몰리니까 기회를 갖는 기업들이 많다. 그러니까 기업이 자라는 나무라고 비유할 수 있다면 자본이라는 건 결국 토양인 건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대한민국이 예전보다 점점 더 잘 살게 됐을 때 대한민국의 자본이 또 미국을 찾아가게 되잖아요. 지금의 구조가 보면. 그런데 길게 생각해 보면 인도나 베트남이나 브라질이나 이런 국가들이 점점 더 부유해졌을 때 그 자본들이 그 국가를 벗어나서 새로운 투자체를 여행한다고 하면 저도 미국을 갈 것 같거든요. 결국은 미국으로 모인다? 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라는 국가의 자본 토양은 더 건강해질 거고요. 그 기본적인 토양 안에 좋은 문화들이 더해지면서 건강해지는 나무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이건 사실 미국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진 국가의 역사 자체가 짧은 기간에 드라마틱한 성장을 이뤄냈다 보니까 국가의 기질 자체가 혁신과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기업들에 잘 녹여져서 자본이라는 토양, 거기에 좋은 문화, 거기에 좋은 기업들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시너지가 굉장히 임팩트하게 나오는 게 아닐까요? 자본은 뭔지 알겠어요. 가면 돈이니까. 문화는 뭐겠습니까? 문화. 기본적으로 미국이라는 것이 도전하는 사람들에 의한 국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유럽권 사람들이 미국으로 도전해 갈 때 도전자들이 미국이라는 국가에 간 건데 결국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문화라는 게 미국의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업들이었던 혁신을 위해서는 많은 도전을 하고 실패를 하고 그 과정에 성장을 하고 배움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문화 자체가 글로벌 예약이 아마도 미국의 역사를 봤을 땐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게 아닐까 미국은 실패을 그렇게 많이 두려워하지는 않는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계속 시도를 한다. 네.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레이달리오 같은 인물도 결국 인생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건 잘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 사람들은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들이 훨씬 더 큰 거고 저 역시도 쉽게 성공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실패했을 때 얻는 것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긴 해요. 저도 실패가 중요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미국이 그런 문화 실패하면 두렵잖아요. 그렇죠? 실패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본질적인 두려움인 것 같고요. 다만 여러 번 실패해보면 여러 번 실패해보면 그 실패에서 얻는 게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 같고 그게 개인이 됐던 국가가 됐던 가장 중요한 성장의 키워드인 것 같거든요. 실패를 통한 배움. 잘 실패하는 거죠. 실패라는 건 회사에서 부장님이 내준 숙제를 실패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야,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러려면 모든 걸 버리고 거기에 올인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회사도 그만두고. 그렇게 했는데 시도했다가 실패를 하면 우리나라는 혹은 많은 나라들은 다음 인생을 기각해야 되겠다. 이번 인생은 그냥 이래야 되나 보다가 되는데 미국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두려울 것 같은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물리적인 충계에 가셨을 때 고통을 느낀 것 같게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라서 그거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걸 통해 얻을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보통 저는 이제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은 없지만 운동하는 분들도 더 많은 자극을 주고 더 많은 고통을 느껴야 근육이 더 성장한다고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정신적인 면이나 우리의 경험 역시도 더 높은 실패, 더 큰 실패일수록 더 많은 걸 배우게 해 주는 면이 있는 것 같고 그 실패가 완전히 절대로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데미지가 아니라고 하면 분명히 성장에 도움이 되는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제도적 기반이 됐던 파산법이 됐던 여러 가지 문화적인 거나 법적인 제도적인 정비들이 실패했어도 그걸 배운 게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혁신의 모태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생님은 언제 도대체 실패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도 인생에 많은 실패를 경험해 왔군요. 에이 거짓말 실패하는데 실패하셨죠?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실패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실패가 있었는지는 조금 더 여유 있을 때 최선생님 개인적인 이야기는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또 돌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생각지 못한 질문에 좀 많이 당황했습니다. 윗프로님 여러분은 지금 최선생님의 당황한 표정을 보고 계십니다. 어디서 당황했다는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괜찮았네요. 중국시장은? 네. 다행히 오늘 즐거운 금률이었고 중국시장도 오랜만에 굉장히 강세를 조금 보여주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금률인데도 불구하고 상위종합시장은 1% 이상 올랐고요. 40포인트 이상 급등해서 3,607포인트. 오랜만에 다시 3,600포인트 위로 올라서는 모습이었고 심천시장도 1% 이상 올랐고 홍콩항생시장은 1.4% 더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시장은 오랜만에 3,600포인트 돌파하다 보니까 시장의 기대감을 조금 모을 만한 좋은 뉴스도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일단 거래대금 자체도 최근은 6거래를 연속으로 거래대금 1조 위안을 돌파하면서 거래량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가 141억 위안, 거의 1조 가까이 순매수가 있었는데 이게 최근 한 달간 가장 많이 매수한 금액이라서 외국인 자금도 중국시장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이 워낙 활기를 띄다 보니까 중국을 대표하는 증권주들의 굉장히 주가 추이가 좋은 모습이었고 중심증권을 2% 이상 올랐고요. 그리고 최근 중국시장 대표하는 기관선호 종목인 백주기업들도 최근에 조금 쉬다곤을 오랜만에 대형주도 기주 못해주는 오량의 2%대 상승하고 중형주인 양하형주가 오늘 4%대 상승하면서 백주들로도 수급이 조금 확인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맥주도 좀 올랐네요. 맞습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달에 당사의 글로벌 주식 컨설키님의 박수진 매니저님께서 나오셔서 굉장히 구독자분들이 사랑을 많이 독차지하고 가셨는데 맞아요. 재밌는 업종 얘기해 주셨어요. 그때 맥주 관련 기업들 업데이트 상세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맥주 기업들이 최근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수요도 많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서 오늘 또 중국 맥주 기업들이 랠리가 강하게 나오는 하루였고요. 우리에게 익숙한 칭따오 맥주가 5% 이상 올랐고 중경 맥주도 오늘 4% 이상 올라서 시장에 조용하게 우상향 계속해가는 모습이고 하루에 5% 오늘은 굉장히 강세가 선명히 보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렇군요. 또 어떤 뉴스가 있었어요? 중요한 것? 중국에서. 오늘 시장 자체가 조금 강세에 대한 기대감을 모을 만한 뉴스들이 있었던 게 인민은행이 최근 4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억 위안 이상의 자금을 순유동성을 공급하는 하루였습니다. 어제도 200억 위안 정도의 유동성을 공급했는데 오늘도 200억 위안 공급해서 이틀 연속으로 거의 400억 위안 꽤 큰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모습이라서 시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정부가 좀 긴축적이면 우리가 부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동성 공급이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안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하루였고요. 그리고 1분기에 중국 시장의 가장 중요한 수급 주체가 공모형 펀드 열풍이었는데 그게 최근에 조금 약간 열기가 식었다가 4월 이후로 다시 또 약간씩 모이고 있어서 최근 한 3개월 동안 한 5천억 원 정도 위안 기준으로 한 3천2백억 위안 정도의 자금이 시장에 다시 유입됐다고 합니다. 3천억 위안이면 5조네요. 3조 그렇죠. 3천2백억 위안. 50조 정도? 그런가요? 170이니까요. 저도 약간 헷갈렸는데. 50조가 맞네요. 50조죠? 네. 50조가 맞네요. 계산기 앱은 안 깔려 있나 보고요. 네. 오늘 제가 숫자에 약간 오류가 있었습니다. 시작하자면 약간 과열이 있어서. 네. 3천2백억 위안 정도의 자금이 유입됐다고 합니다. 4월 이후면 4월 5월 6월 3개월째인데 3개월째 공모펀드 자금은 계속 유입되고 있다. 맞습니다. 이 공모펀드가 중국 시장 1분기에는 거의 중국 주식 시장에 이끌었던 자금이죠. 맞습니다. 기관들의 수급 입장에는 공모형 펀드 자금이 계속 들어와야지 기관이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거니까요. 공모형 자금 시장이 들어온다는 건 기관들이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 결국 기관 선호하는 종목들의 주가 추혜가 되는 기대감을 좀 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3분기에도 기관 공모펀드들을 뭐 담는지 주의해서 봐야 된다. 맞습니다. 기관들이 선호하는 기업 종목들의 랠리가 다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교시에서 이인구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전문가시다 보니까 저보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업데이트해 주시지 않을까. 한번 여쭤볼게요. 중국의 바이두라는 회사가 바이두 인공지능 반도체 부문이 쿤룬 반도체로 분사한다는 뉴스가 있었네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중국이 바이두라고 하면 보통 검색 시장의 가장 큰 기업인데 바이두가 최근에 주가 추혜는 사실 조금 조정을 가파르게 받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5월 중순경에 그런 가파른 조정을 받던 이머진 테크 종목들이 바닥에 있는 정도 확인되고 최근 반등 국면에 있는데 바이두 같은 경우에도 사실 검색 시장 내에서는 1위 사업자지만 그 외의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인공지능 AI 부문에 관련해서 좀 공격적인 포트폴로를 정비하고 있고 비즈니스를 많이 개발해 가고 있는데 기존에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쿤룬 반도체라는 자회사가 있었는데 그걸 별도로 떼서 신규 상장한다는 뉴스고요. 이게 바이두 입장에서는 인공지능 비즈니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칩석 역량을 가지게 되면 굉장히 파워풀한 건데 아마도 쿤룬 반도체를 별도 상장해서 인공지능 전용 반도체를 설계하고 제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두 입장에서도 좀 주가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뉴스고 쿤룬 반도체가 상장하는 초기는 일단 2주 정도 밸류 받았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자금 조달에 새롭게 들어오고 인공지능 관련 포트폴로가 정비되고 강화되는 모습이라서 바이두의 주가가 상대로 좀 좋을 수 있는 호지성 뉴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물적 분할에서 따로 상장시키고 이런 거 하려나 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최근 중국 기업들도 그런 자회사 상장시켜서 밸류를 약간 높이는 자금 조달 용이하게 만드는 트렌드가 있는데 바이두도 그런 거에 좀 동참하는 모습이고 바이두가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 움직임이나 행보들은 최근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도 인공지능 물론 카카오도 그렇고 별도로 사업하다 보면 인공지능이 이래저래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별도로 개발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바이두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중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 별도로 펀딩도 받고 개발을 해보겠다. 우리가 지금 IT로 부르는 인터넷 테크놀로지 기업 모두가 다 결국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을 향해 가고 있는 과정이 있는 것 같고 그중간에 데이터를 많이 확보한 기업들은 인공지능에 좀 더 높은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데이터 싸움이 되긴 하겠지만 바이두 역시도 중국의 검색 엔진 기업으로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한해서는 인공지능 관련 경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 눈여겨볼 포인트는 될 것 같습니다. 네.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친구들 이야기죠? 가장 부끄럽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도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계속 신고 갈릴리가 나오고 있고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6월에도 마이크로소프트에 좀 핫한 이슈가 있었던 게 6월에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사티아 나델라가 직접 언급한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게임에 올인하고 있다는 코멘트를 직접 했거든요. 네. 그런데 보통 이제 한 기업의 CEO가 직접 한 코멘트를 한 건 그 기업의 비전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서 그러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에 올인하고 있다는 뉴스에 시장이 게임 산업 전체가 약간 들썩이는 그런 한 달이었거든요. 이번 달이. 네. 실제로 6월 중수에는 E3라고 해서 게임 관련해서는 가장 큰 컨퍼런스가 있었고 그런 게임 신작 발표회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굉장히 존재감을 좀 과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언론 기사 보고 관심을 좀 가져보고 있었는데 오늘 마침 또 신한금융투자 조용민 연구원님께서 좋은 자료 발간해 주셨더라고요. 그 자료 통해서 내용을 업데이트 조금 하는 그런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사업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네. 우선은 게임 사업 자체가 사실 2020년도에 굉장히 코로나의 수혜 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외출을 못하다 보니까 집에서 소비할 컨텐츠나 엔터테인먼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게임에 해줬던 것 같고 실제로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에 게임 산업이 20% 이상의 매출액이 늘었는데 그게 역사상 최고의 매출액이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게임 관련주들 주가 추이에도 보면 작년 연간으로 2배 이상 오른 대형주들이 많았고 다만 올해 한 2월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나서 최근에는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이 한 4, 5개월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거 왜냐하면 작년의 실적이 워낙 좋았다 보니까 기자가 너무 높게 되면 전년 대비 올해의 실적은 역성장으로 보여질 수 있거든요. 올해 매출이 나쁘지 않더라도.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좀 지지부진했던 상황인데 그때 마침 마이크로소프트가 6월에 맞춰서 우리가 게임에 올인하고 있다는 코멘트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뜨거워지고 있는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동안 엑스박스 만들어서 게임하고 싶어 했죠. 그리고 하고 싶어 할 것도 같고 원래 게임 사업이. 그런데 이번에 또 이번에 진짜 하면 제대로 해보겠다 뭐 그런 뜻인가요? 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일단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시장 전략은 기존의 엑스박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이 엑스박스라는 게 콘솔 게임 시장에서 우리가 익숙한 소니나 아니면 닌텐도와 함께 3대 브랜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마켓쉐은 보통 소니가 한 50% 정도 가져가고 닌텐도 한 30%,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한 20% 정도 가져가서 3강 구도였는데. 콘솔 게임 시장에서? 네. 그런데 이제 콘솔 게임이라는 게 보통 좋은 하드웨어를 갖추고 거기서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조이스틱. 네. 조이스틱으로 게임을 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PC 게임보다 훨씬 더 그래픽도 좋고 조작성도 좋기 때문에 몰입감은 좀 좋은 게임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콘솔이라는 하드웨어가 꽤 비싸기 때문에 그걸 구매해야 할 수 있는 게임인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정책이 조금 바뀌고 있는 게 클라우드 게임이라고 해서 기존의 콘솔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구매해서 할 수 있었던 게임을 이제는 우리가 아이패드 미니나 아이폰 같은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로 변하고 있고 그걸 보통 이제 구독 경제라고 부르듯이 그냥 게임도 앞으로는 구독률을 결제하면 너희가 하드웨어가 평범한 기계라도 좋은 그래픽의 게임을 바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줄게 라고 서비스해 주는 거죠. 그러면 보통 저희가 스트리밍이라고 표현하듯이 우리가 음악이나 영화를 스트리밍 서비스로 변환되고 있는 과정처럼 게임도 이제는 클라우드 게이밍이라고 해서 일종의 콘솔이라고 하면 하드웨어 그러니까 좋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게임을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하드웨어가 없어도 소프트웨어로서 좋은 게임이 제공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고 게임하는 경험만 네 눈앞에 펼쳐줄게 그 얘기죠. 맞습니다. 구독형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과정이 있는 거죠. 게임하는 경험을 다운로드 받아라. 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멘트가 그냥 가볍게 느껴지지 않았던 게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 게 미국을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들은 우리가 보통 부르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은 뭘 통해 성장했냐면 최근 10년간은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통해 성장해 왔었습니다. 네.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대략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업들이 마진이나 성장을 책임졌었고 실제로 아마존 같은 경우도 전체 영업액의 80% 이상을 클라우드 비즈니스로 계속 벌어들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클라우드 비즈니스도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미 50% 이상 보금률을 넘어섰기 때문에 성장은 이제 약간 정체가 되고 있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다음 성장 모델을 빅테크들이 찾아내야 되는 건데 그게 게임이다? 그게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 게임인 것 같고요. 페이스북에게는 AR, VR인 것 같고 아마도 애플에게는 자율주행자 같은 애플카라는 브랜드가 될 것 같고 각자 이제 성장 모델을 가져가는 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걸 게임으로 낙점했다는 건 게임 산업에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 시장이 꽤 커요? 결국은 앞으로의 비즈니스는 결국 의식주 해결이야 다 됐으니까 사람들이 남는 여가 시간에 뭐 할 건지 그 시간에 돈 쓸 테니까 사람들이 여가 시간에 많이 하는 거가 그게 아주 큰 인더스트리가 될 텐데 그게 영화든 웹툰이든 그냥 먼산 바라보는 거든 게임이든 스포츠든 게임이 클까요? 큽니까? 실제로 저도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마도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시가총액 2200조짜리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에 올인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게임을 통해 뭘 할 수 있을까?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질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국내의 사람들, 국내의 투자자들에게 게임 산업이라는 게 그 정도로 높은 지위나 규모가 크지 않게 인식되는 산업이고 하지만 이제 실제 규모로 보면 우리가 보통 음악을 듣는 음원 산업 전체의 시장 규모가 대략 글로벌 약이 한 25조 원 정도 규모의 시장입니다. 음악이? 네, 음악이. 그리고 영화 산업이 시장 전체 볼륨이 대략 50조 원 정도로 음원보다는 두 배 정도 큰 시장입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은 음악에 100원 쓰면 영화에는 200원 쓰고 있다. 맞습니다. 보고 즐기는데. 음악이 25조, 영화가 50조면 게임 산업이 좀 놀랍게도 200조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산업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영화의 4배 정도 되고 음악 시장의 8배 정도 되는 거대한 규모죠. 게임에? 네. 영화의 4배를 쓴다? 저는 게임에 돈 참 안 쓰네요. 그러고 보면. 하기에 아이템 사고 이른바 현질 하고 하면 돈 더 쓰겠어요? 영화보다는. 저도 그 부분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음원 산업과 영화 산업에 비해서 게임 산업의 특징은 규모 자체가 거대한 것도 있지만 성장의 속도 자체도 게임 산업의 성장 속도가 훨씬 더 가파르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거대하면서 성장도 빠르게 나오는 산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 우리가 보통 최근 트렌드를 이끈다고 하는 MZ세대, 그러니까 저도 밀레니얼 세대에 포함이 되는데 이 밀레니얼 세대 이전과 밀레니얼 이후의 세대가 게임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실 온도차가 굉장히 많이 있긴 합니다. 저 역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창시절에 공부를 꽤나 잘한 편이고 열심히 한 편이지만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했다는 이런 약간 모범생 이미지가 있는 사람이 저 게임 되게 좋아요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사회 분위기였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세대들은 게임할 시간 앞에서 공부해야지. 왜 게임하니? 이렇게 인식하셨고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게임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솔직하게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아마도 밀레니얼 이후의 세대들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해본 콘텐츠들, 그러니까 놀이, 스포츠, 영화, 음악 중에서 아마도 가장 높은 몰입감을 느끼고 가장 즐거운 경험을 한 게 게임인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만큼 이 게임이라는 게 콘텐츠로서의 몰입감이나 영향력이 굉장히 거대하거든요. 제일 센 마약이다.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어차피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우리 노동의 시간을 줄이게 만들고 우리가 장수하게 되면 우리가 은퇴 후에도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노동 이후에도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그 남는 시간 동안 즐길 거리가 필요할 건데 아마도 거기에서는 게임이 굉장히 높은 질을 차지하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특히나 AR이나 VR같이 하드웨어조로 개발되고 있는 것들이 VR기기 플러스 게임이 결합되면 이게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즐겁다의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그걸 통해 운동도 하게 될 거고요. VR기기를 쓰는 상태에서 게임 속에서 복싱 게임을 한다거나 스킬 다 보면 지금도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인생이 재밌어지겠네요. 네. 그럼 운동이 될 거고 그리고 가상화폐를 마이하는 방식도 저 개인적으로는 게임에서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구조. 그러니까 게임 속에서 어떤 활동을 했을 때 경제 보상이 주어지는 구조로 만들어지면 그런 것도 게임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증폭시켜주는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 전업인 사람들도 꽤 많은 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속에서 자원을 채취하고 그걸로 이제 현실의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게임과 현실이 좀 결합되어 있던 세대였거든요. 그런데 밀레니얼 이후의 세대들이 시니어가 됐을 때는 게임 산업이 지금보다는 더 많이 커지지 않을까. 경제력이 있는 상태니까 지출의 규모도 커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남는 여가의 많은 부분을 지금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게임한다고 하면 좀 한심하게 보는 시절이 사실 있는 게 현실이고 만약 그런 인식이 없어지고 게임하니까 되게 몸이 건강해졌어 몸이 좋아졌어 게임했는데 돈 많이 벌었어 이런 표현이 가능해지는 환경이 온다면 아마도 게임 산업이 더 폭증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게임을 누구나 즐기는 인식도 좀 달라지고 특정 세대와 특정 시기에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금은 아닌 게임 산업이 앞으로 그렇게 발전하게 되면 시장도 더 커질 테니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하는 것이다. 네. 게임 산업의 지위는 최근 한 20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변해왔고요. 실제로 저도 이제 가까운 사례에서 본 게 제가 초등학교 때 가장 가까이 지낸 한 친구가 있었는데 저랑 이제 오락실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생이 지나가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 친구는 게임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머리가 좋은 친구였는데 중학교 때 내내 게임만 하느라고 저랑 같은 고등학교를 못 갔습니다. 저는 이제 비평준화 지역이라서 저는 이제 비교적 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가는 고등학교를 가고 그 친구는 공부 성적이 많이 나오지 않고 오락만 해서 별로 안 좋은 고등학교 가서 각자의 길을 걸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지금 나이 이제 만났거든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생 때는 부모님들이 저를 되게 많이 칭찬하고 그 친구를 되게 많이 꾸지졌는데 홍석이랑 놀으라 그랬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그 친구가 저보다 훨씬 더 잘 나가고 있고요. 경제 유치도 훨씬 높습니다. 뭐 하셨는데요. 그분은? 그 친구가 전 세계 철권 세계 챔피언을 20번 인상한 무릎이라는 베재민이라는 친구고요. 게이머예요? 네. 실제로 그 유키즈에도 나오게 됐던 우리나라 최고 세계 최고의 철권 유저인데 저하고는 거의 30년 우정을 나누고 있는 친구인데 그 녀석이 오락실에서 게임할 때 제가 굉장히 너 공부 좀 해라 그러다 너 모델레 이랬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녀석이 저보다 훨씬 더 잘 나가고 있는 친구고요. 그러면 게임 산을 많이 변했구나. 그런 걸 많이 체감하게 됩니다. 변하긴 했어요. 맞아요. 사회적인 인식도 좀 달라지고 그러긴 했는데 궁금한 건 그러면 일단 그렇다면 그렇게 커지는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다른 기업보다 본인들이 뭔가를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럴 텐데 스스로 생각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산업에서의 경쟁력 뭘까? 그거 알면 또 이제 우리가 투자해도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은 들고 또 하나는 게임이 전체적으로 보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한 부분 내지는 주력인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음악이나 영화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대중적으로 확대되는 것 같지는 않고 또 몰입하는 분들은 아주 깊게 몰입하는 그런 묘한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게임이. 깊게 몰입한다는 건 재미있고 즐거우니까 그렇다는 건 이해가 된다면 이게 확산되는 건 말씀하셨던 대로 그냥 너무 몰입하니까 경계해야 한다는 그런 사회적인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사실 밀레니얼 세대가 성장하는 딱 저희 세대가 성장하는 시기에는 게임이라는 걸 누구나 다 즐길 만한 컨텐츠가 있었거든요. 하드캐리 한다고 할 만한 컨텐츠들 스타크래프트, 리니지, 디아블로 이런 굉장히 파워풀한 게임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사실 매니아가 아니라도 밀레니얼 저희 세대라면 누구나 다 공감하는 향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이라는 게 보편적 엔터테인먼트가 되기까지는 아마도 세대의 교체 그러니까 주 트렌드가 어느 세대가 되냐에 따라 조금 바뀌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게임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 이유는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가 되면 결국은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고 있고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해 주는 기업이 게이밍 서비스에도 1위 사업자가 되는 건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클라우드 비즈니스에서도 애절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기존에 아마존 웹 서비스보다 데이터의 전송 속도에서는 더 빠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게이밍 시대가 만약에 제대로 도래한다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정도만이 완벽한 환경에서의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가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마이크로소프트는 인지하고 올인한다는 게 그냥 하는 멘트는 아닌 것 같고요. 비전을 정확히 드러내 준 표현이 아닐까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선생님이 그때 강력하게 말리셨으면 오늘날의 무릎님은 없네요.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있을 때 무릎님과 같이 한번 나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약속했어요. 무릎님 섭외해 주시는 걸로 나오신답니다. 미국 시장, 유럽 시장 간단하게 현재 상황 좀 짚어주시고 오늘 금융 시장 그렇게 불안할 것 같지는 않고요. 유로스닥 시기준은 한 0.2% 정도 밀리긴 하지만 어제 시장 워낙 좋았다 보니까 소폭의 조정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미국 선물 시장 봤을 때 나스닥 0.2% 정도 오르고 있고 개별 종목도 오늘 강한 종목들이 많아서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나 시장 전반적인 환경은 양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좀 평화로운 시장이 기대 이상으로 오래 이어지는 모습이라서 오늘 또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시장일 것 같습니다. 원래 오르는 장은 이렇게 경계와 기대가 반반씩 섞일 때 오르지 않아요? 뭔가 다 좋다고 그러면 그게 오히려 경계할 시점인데 요즘들은 경계들은 많이 하시는데 경계심이 많을 때는 오히려 잘 오르는 것 같은 작년을 돌이켜보면 4월, 5월 오를 때도 이거 이렇게 올라도 돼? 이거 코로나 무서운데? 다들 경계하는 동안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요즘도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저 역시도 시장은 불안의 벽을 타고 오른다는 월스트리스의 오래된 격언을 굉장히 신뢰하는 편이고요. 3월과 4월에 시장이 불안해하고 금리 노이즈에 대해서 불안해해서 오히려 그렇게 불안하지 않고 우리를 낙간 적이었는데 사실 최근에 3월에 노이즈나 4월에 노이즈를 딛고 시장이 너무 우상향하고 최근에 낙관이 어느 정도 보편화되고 있다 보니까 심리적 경계 무료로 개인적으로 약간 더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랠리에 너무 가파르게 참여하기보다는 기분 좋은 포지션들은 10% 단위든 20% 단위든 조금씩 줄여가면서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낙관이 지배한 시장은 사실 그렇게 길게 가긴 어려운 시장입니다. 추가적인 매수할 수량이 없다는 거니까요. 차라리 불안을 타고 오르는 시장에 훨씬 더 마음 편한 플레이가 가능한데 지금은 조금 낙관이 너무 보편화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낙관이 좀 많아지는 걸 느끼신다. 미래세 친구 최홍석 선임 매니저와 함께 금요일 1교시 유익한 시간이었죠. 본인이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친구까지 오늘은 데리고 오셨는데 저희는 그 친구분 만나서 삼자대면을 하지 않느라 아직은 신뢰하지 않는 걸로 무릎님의 친구였군요. 최홍석 선임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투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네요 assistance ero